사연 튜브 서른다섯 살 여성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면서 어린 나이에 가난까지 겪어가며 참 힘들게 살아왔죠.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워낙에 좋아하시던 분이라 늘 술을 입에 달고 사셨죠. 아빠는 일용직을 하시며 하루 벌어 몇 날 며칠을 술을 드시는 생활을 반복했고 그 덕분에 엄마는 집에 생활비 하나 들여주지 않은 아빠로 인해 홀로 외동딸인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엄마는 식당도 해보시고 보험도 해보시고 화장품도 팔아보며 안 해본 일 없게 이것저것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런 엄마의 노력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꼭 성공해서 엄마를 호강시켜주고 싶었어요. 아빠는 미웠지만 그래도 잠깐 동안 술을 안 마시는 아빠는 저에게는 참 다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술을 끊도록 해드려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당뇨에서 합병증이 와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엄마는 정말 혼자가 되어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도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엄마는 재혼은 딸인 저에게 절대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오로지 저만 보며 그 외로운 인생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엄마 하나만 보며 엄마가 저로 인해서 호강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노력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등수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고 서울에 꽤나 좋은 명문대로 들어가서 졸업까지 마쳤어요. 졸업 후에는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들어가 취직을 했고 그때부터는 엄마에게 매달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조금씩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때부터는 식당살이를 마치고 평소에 본인이 너무나 하고 싶어했던 뜨개 공방을 차려 동네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뜨개질하면서 취미도 즐기고 돈도 버시면서 그렇게 소소하게 살아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젊을 때부터 오랜 시간 고생을 한 탓에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셨어요. 이미 관절은 많이 망가져 있었고 허리도 좋지 않아 늘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만 했죠. 저는 엄마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결혼해서 손자라도 얼른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저에게 다가오는 직장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서 제가 소개팅을 받기로 했다는 걸 들었는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 동료에게 부탁해서 하려고 했던 소개팅도 취소하고 그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볼 겸 조금씩 만나봤습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적당히 매너 있고 젠틀해서 인기도 많을 것 같은 사람이 제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더 설레고 기분도 좋았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교제까지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첫 남자였습니다. 그동안은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직장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얻고 나니 여유가 생겨 만나게 된 사람과 한 번의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 후 이 사람은 역시나 저에게 잘해주더군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도 더 좋았던 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시어머니 역시 남편을 젊어서 잃고 저희 남편을 어렵게 키우셨어요. 저희 남편은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둘을 키우느라고 더 많은 고생을 하셨죠. 특히나 저희 도련님은 망나니 기질이 있어 늘 술을 마시고 사고치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남동생이 사고친 거 수습하는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제 남편도 지 동생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그럴 정도니 시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들게 키우셨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엄마와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많이 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잘 알기도 하고 워낙에 두 분 다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그런 성품들이 잘 맞는 듯 했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저희 엄마 공방에 시어머니가 놀러와서 같이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 내가 널 보러 사돈뜨개방이 왜 오니? 당연히 사돈배로 왔지. 나 이 뜨개질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왜 이렇게 재밌니? 아휴 사돈께서 참 잘 가르쳐 주셔서 요즘 여기에 재미 붙였어. 앞으로 종종 올 거니까 나 와도 내지 마라. 아휴 어머니 당연하죠. 얼마든지 오세요. 오셔서 저희 엄마랑 같이 서로 말동부도 하시고 잘 지내시면 저희가 더 좋죠. 두 분의 사이는 저와 남편이 봐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저는 많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 뿌듯함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는 그때 한창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업무 시기적으로도 많이 바쁜 때였기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주변을 돌아볼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전화도 진동으로 해놓고 받지 못하던 때가 태반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진동으로 돌려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한 남편이나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서로 둘 다 바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서로 일을 하느라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겨우 급한 일을 하나 마쳐놓고 저는 잠깐 숨을 돌릴 겸 핸드폰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세 번이나 와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열 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저는 무슨 급한 일이길래 전화를 이렇게나 많이 하셨나 싶어서 얼른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죄송해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가방에 넣어놨더니 전화 온 걸 이제야 알았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일단 얼른 인준이랑 병원으로 좀 와 지금 사돈이 많이 다치셨어 오늘 장보러 나갔다가 뺑소니를 당하셨나 봐 급하게 병원으로 오시긴 했는데 지금 의식이 없으시다. 병원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데 아마도 의식이 돌아오긴 힘들 거래 그러니까 얼른 와 얼른 저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리에 너무나도 놀라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수많은 기계들을 몸에 매달은 채 응급실 베드 위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엄마 왜 여기에 누워 계세요? 왜요? 아가 어쩌니? 이걸 어쩌면 좋아? 그 뺑소니가 음주운전자였나 봐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는 치고 간 것 같아 병원에서는 보호자한테 알려야 하니까 너한테 먼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너도 안 받고 사위도 안 받고 근데 제일 최근 전화 목록에 내가 있어서 나한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 일단 위기는 넘겼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말어 저는 시어머니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앞에 누워 있는 엄마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도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저 제발 옛날처럼 다시 눈 떠서 인자하게 저를 보고 웃어주면 그걸로 족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큰 기대였어요. 결국 엄마는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있었고 시어머니도 있었지만 세상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날 사랑해주는 우리 엄마가 사라져버리니 모든 것을 다 잃은 것만 같았죠. 저는 그날 이후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버린 듯 했어요. 그때마다 저를 돌봐주신 건 저의 시어머니였어요. 아가, 자꾸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멍하니 있으면 사둔이 하늘에서 슬퍼하셔. 그러니까 제발 이 밥 좀 먹어보자. 어?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드세요. 저는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는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온갖 반찬을 만들어주시며 저희 집 냉장고를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손수상까지 차리셔서 제가 먹을 때까지 옆을 지켜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도 빼먹지 않으시는 어머니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숟갈씩 뜨게 되었고 그게 한 달 이상 흘러가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채워지면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물론 저의 남편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였고요.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를 뺏어간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그렇게 착하고 다정했던 저희 남편까지도 뺏어가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생이별이 아닌 남편의 변해버린 모습으로 말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1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돌연 저에게 오더니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일 그만두려고 혹시 희수 선배 기억나? 그 선배 남편이 이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파트너가 좀 필요한가 봐 근데 마침 무역 일이래 내 전공이 무역인 거 희수 선배가 잘 알고는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좀 해보려고 아니, 갑자기 사업을? 당신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사업? 그래서 나 혼자 말고 파트너로 일을 해본다는 거잖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수환이 괜찮을 것 같아 요즘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문화 컨텐츠들 있잖아 그런 거 외국적으로 수출하면서 무역 시장 넓혀가려는 것 같은데 내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응원해줘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이고 과장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일단은 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저희 남편을 아사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은 신이 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재미있게 일을 하는지 늘 콧노래가 남편의 입에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달 뒤 남편은 저에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사업 구상하고 있는데 자금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아무래도 내 돈 말고도 우리 모아두었던 돈 좀 더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거 좀 잠깐 가져가다 쓰면 안 될까? 뭐? 그건 절대 안 돼 그거 우리 아이 낳고 나면 더 큰 집으로 이사가려고 모으고 있는 거잖아 당신은 어떻게 손댈 게 없어서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해 그건 절대 안 돼 남편은 우리의 유일한 재산인 돈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제가 안 된다고 말렸죠 그랬더니 남편도 순순히 알았다고 하고는 두 번 다시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조금 더 남편을 의심하고 그 통장을 아예 제가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던 저는 몇 달 뒤 점점 얼굴색이 안 좋아지는 남편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매번 부르던 콧노래는 들어간 지 오래였고 어디에서 한참을 뒹굴다 오는지 집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와 엉망이 되어버린 온 매무새들 뿐이었죠 여보 요즘 사업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안색이 좀 안 좋아 걱정하지 마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해 뭐?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나는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아휴 무슨 여자가 바깥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걱정도 하지 마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은 걱정어린 저의 소리에 다짜고짜 화를 냈고 저도 그 상황에 화가 났지만 그냥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꾹 참고 아무 말 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 점점 더 이상해져갔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이제는 집에 완전히 술이 떡이 된 채로 들어왔어요 여보 또 술 마셨어? 왜 이렇게 요즘 술을 마셔? 아 꺼져! 또 이러네! 내가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말했지 다른 건 다 해도 술은 안 된다고 우리 아빠 술 때문에 우리 엄마 고생시키고 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잖아 어디서 나를 니네 아빠랑 동급으로 취급해 남편은 급기야 저에게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기가 차 말이 나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좀 무서웠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태도였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도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 뒤부터 저희들은 자주 싸웠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또 술 마셨어? 또 술 마신 거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술에 빠져 살 거냐고?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남편은 완전히 술에 정신이 나갔는지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보더니 평소보다 더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신경 끊으라고 했지? 내 일에 상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치더니 광기어린 눈빛으로 싹 변해버린 뒤 벼랑간 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날아가고 말았어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제 입술은 다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고 둔탁한 소리가 날 정도로 맞은 저는 거의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하고 머리에 온 신경이 다 욱신거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일어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를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때려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눈에서 광기가 아직 안 빠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시댁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맞고는 뒤늦게 정신이 차려지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나더군요 시댁집까지는 걸어서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20분 동안 걸어가며 내내 미친년처럼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가서도 모든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완전히 화가 나 당장 달려가서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에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심스럽게 집으로 어머니와 같이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아침 일찍 술이 깨고 전날 본인이 한 짓이 기억이 났는지 저희가 집으로 가기도 전에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미안해 어제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술도 이젠 안 마실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이 나쁜 새끼야 저는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남편을 퍽퍽 때리며 울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도 남편을 한참을 같이 때렸어요 이놈의 자식아 제일 용서 못 받을 놈이 지 마누라 때리는 새끼야 알어? 다시는 네 부인한테 손찌검하기만 해봐 그땐 내가 가만 안 둬 어머니는 저와 같이 남편에게 으름장을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이 되면 그 다음은 쉽다는 말은 사실인 건지 남편은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을 마신 뒤 제가 큰 소리를 내면 또다시 저를 때렸어요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남편의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남편의 상황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제수씨 제가 인준이 친구로서 진짜 저 새끼 인생 말아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인준이 제 사기당했어요 근데 제수씨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받은 대출금이랑 제수씨랑 같이 모은 돈까지 본인이 다 써버린 거 알면 난리 날 거라고 자기 이혼당할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 새끼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좀 옆에서 잡아주세요 대출에다가 우리가 모았던 돈까지 다 썼다고요? 저는 남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약속했던 것까지 다 어기고 그래놓고도 저를 때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죠 남편의 친구는 남편의 인생을 구제해주라며 저에게 전달을 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더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더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도 남편은 술에 떡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술에 취해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도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저는 결국에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같이 지내는 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나와버렸고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으로 집을 잡아놓고는 별거를 하다가 겨우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혼을 할 때 다른 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우리 엄마처럼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시어머니만이 제 마음속에 걸림돌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전 미리 어머니께 찾아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처음 제가 맞은 날 이후 심적으로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시고 힘들어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해 그동안 제가 맞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혼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 그이한테 많이 맞았어요 첫날 저를 그렇게 때린 이후로 계속해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뭐야? 이혼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가 그동안 왜 말을 안 했어 그럼 내가 그 자식을 죽여서라도 못 패게 만들었을 텐데 왜 참았어? 왜? 어머니는 크게 한탄하시며 제 앞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혼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 바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인 아들이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완전히 남남이 된 이후로 저는 어머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가면 전남편도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매정하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이혼한 그 해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김장철이 지나고 나면 늘 잘 담궈진 김장김치를 회사로 세 통식이나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김치통에는 정갈한 글씨로 본인이 직접 쓰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무슨 큰일이 났을 때 연락 안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때는 저희 회사와 위치, 번호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는 계속해서 회사로 보내시는 듯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김치를 다시 돌려보냈었습니다 어머니 집 주소를 알았기 때문에 남편을 마주칠까 무서워 직접 가진 못하고 저도 택배로 그걸 돌려보냈었어요 하지만 매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같은 시기에 김치를 보내셨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7년이었어요 저는 3년째까지도 다시 보냈지만 4년째에도 보내시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는 눈물을 흘리며 그 김치를 먹었습니다 평소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셨던 어머니를 알았기에 그 김치를 어떤 심정으로 보내셨는지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매정하게 남편과의 연을 끊어내기 위해서 돌려보냈던 건데 혼자 사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저도 외로웠던 터라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김치가 저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해부터는 그걸 그냥 받아서 먹었던 거예요 그 뒤로 7년째가 되어 또 세 통의 김치가 회사 앞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김치를 받아들고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혼을 할 때도 어머니의 나이가 적지 않으셨는데 7년이 지난 이맘때는 어머니의 나이가 벌써 70세 중반을 넘어가고 있을 때셨고 김치를 혼자 담그시기에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에게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연락을 드리기가 어려웠지만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신호음이 가고 나서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아가? 이혼 뒤 번호를 바꾼 터라 어머니는 저인지도 모르고 받으셨을 텐데도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 하나에 바로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셨어요 그리고는 평소에 늘 저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따뜻하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부터 났어요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남편이 모르는 곳에서 뵙자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회사와도 좀 떨어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기는 우리 아가가 보자고 하는데 와야지 그래도 네가 택시 보내줘서 편하게 왔어 다행이에요 가실 때도 제가 택시 잡아드릴 테니까 꼭 그거 타고 들어가세요 그래 우리 아가 하라는 대로 할게 어머니의 대답을 끝으로 저희 둘 사이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김치 보내주신 거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랬어? 다행이다 그래도 네가 평소에 내 김치 잘 먹었잖니 그거 하나만 있어도 밥을 어찌나 뚝딱뚝딱 잘 먹어서 예뻤는지 그때마다 이 애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러셨어요? 어머니 음식은 늘 항상 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제 안 보내셔도 돼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김치 담그시는 거 힘드실 것 아니에요 제가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김장철마다 사서 드시고 저한테도 그만 보내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한 거예요 뭐? 아니다 담궈 먹으면 될 걸 못하러 사 먹니 그리고 너한테도 보내지 말라니 너한테 김치 보내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행복인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한테 그만 잘해주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요 어머니 아들도 버린 사람인데 뭐가 예쁘다고 김치까지 담궈주세요 그만하세요 그러지 마라 아가 이 시애미 내치지 마 이 시애미도 도리를 하고 사는 것 뿐이다 제발 그것만은 막지 말아줘 도리라니 어머니 저한테 김치 보내주시는 게 무슨 도리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가 실은 그 도리 사둔한테 하는 거야 사둔이 살아계실 때 너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둘째 녀석이 사고를 하나 크게 쳤었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옆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글쎄 그때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싸운 사람 중에 하나가 머리를 좀 크게 다친 거야 그 집에서는 둘째를 감방에 보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내가 가서 정말 싹싹 빌었거든 근데 다행히도 그 다친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고 회복도 잘 될 것 같다고 의사 소견이 나왔어 하지만 어쨌든 둘째 때문에 다친 건 맞으니까 그쪽에서는 보상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합의금 2천만 원을 대라고 하더라고 근데 너네 결혼시키고 그 큰 돈이 나한테 없잖아 내가 걱정이 돼서 사둔한테 하소연한다고 말했던 걸 사둔이 금세 비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다면서 그걸 나한테 가지고 왔다 그 돈 덕분에 둘째 감방 신세를 면할 수 있었어 그때 정말 내가 얼마나 사둔한테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몰라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 알아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큰아들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고 돈 받은 건 더더욱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리고 정 고마우면 너 너한테 잘해주라고 친딸이라 생각하고 혹여라도 본인이 이 세상에 없으면 자기 대신에 엄마 노릇 해주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어버릴 줄은 몰랐던 거지 우리 둘 다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에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같이 오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참 아팠다 그리고 너의 그 큰 아픔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한이었어 우리 아들이야 본인이 잘못한 일이니 달게 받아야겠지만 넌 무슨 죄가 있어서 폭력에 이혼에 겹겹이 그 아픔을 짊어지어야 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 게다가 널 친딸처럼 생각해달라는 사돈의 말도 생각나서 더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김치라도 보내면서 내 도리를 다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너를 생각한 것도 맞지만 나를 도와준 사돈에 대한 도리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였어 어머니 몰랐어요 도련님도 그렇고 어머님이 그렇게 힘든 일 겪으신 것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우리가 다 말 안 한 건데 뭘 그냥 있자니 아가 내가 보내주는 김치 그것만 제발 그냥 받아줘 힘들면 내가 알아서 그만둘게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너한테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줘 네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시면 저 맛있게 먹을게요 저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깊은 사연을 듣고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들은 그대로 다 받기로 했고요 대신에 저도 어머니에게 작게나마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어머니에게 도리를 다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어머니와만 왕래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행히도 저와의 이혼 후에 정신을 조금씩 차려 지방으로 혼자 내려가 다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지금은 착실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저는 여전히 남편을 다시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지금은 엄마 대신에 저희 어머니와 가끔씩 왕래를 하며 안부를 전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치도 잘 받고 있고요 요즘은 반찬도 종종 보내주세요 그게 기쁨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막을 수가 없네요 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었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괜찮은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저보고 얼른 좋은 사람 만나 연애도 하고 다시 결혼도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이가 차고 있긴 하지만 한 번 실패를 크게 해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또 모르죠 그때까지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 계획이에요 한 번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네요 저는 결혼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그 결혼 덕에 엄마를 잃었어도 또 다른 엄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사는 삶에 나름 잘 적응하며 잘 살고 있고요 누가 보면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 매우 만족하며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저의 삶도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삶에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